안녕하세요. 조회웅입니다. 오늘은 BHC뿌링클 닭다리 준비했습니다. 요즘 진짜 뿌링클에 빠진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저는 BHC뿌링클과 함께 먹으면 좋겠어요. 저는 BHC뿌링클이 배가 제일 맛있어요. 저는 BHC뿌링클은 너무 맛있어요. 제가 한입에 먹으면 좋겠어요. 저는 BHC뿌링클이 아주 맛있어. 난 너무나 아름다운 게 너무 맛있어요. 저는 BHC뿌링클이 조금씩 넣어주면 너무 맛있어요. 오징어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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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오돌뼈 오돌뼈 매콤달콤달콤 매운 고추냉이 장르플랭 달콤한 고추냉이 맛있다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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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용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용 양념장 된장찌개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양념장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오징어 아삭한 주차 진지 소스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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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달콤달콤 아삭아삭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잘먹었습니다 안녕